안녕하세요 정광신기입니다. 먼저 이렇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정말 큰 기회의 K-POP 문화를 알려준 기회가 돼서구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몸보다도 이번에는 정말 최정상교육, 또 많은 훌륭한 아티스틴들과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 몸보다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몸보다도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공연을 같이 하자면 더욱더 좋은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고 저희 공연을 모시고 더욱더 희망과 연기를 가지셔서 다음에도, 다음에도, 그다음에도 더욱더 유대감을 가질 수 있고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한 번, 내일도 한 번 열심히 한 번 좋은 추억 만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날 지나쳐 옴은 날처럼 바람처럼 Dob Влад 진짜 pragannel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전 2013 tie an music wave in beiji a 진행을 받게 된, 티카니, 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샤니 시대의 Tiffany, 유리, 찐다님과 함께 하신 우리 샤니 시대입니다. 역시 코리아 뮤지 웨이브가 특이한 이곳 중국 세일에 있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샤니 시대의 티빈니와 유리. MBC 코리아 뮤지 웨이브가 종일 돌아왔습니다. 2009년 한국을 시작으로 태국, 프랑스, 일본, 호주, 미국을 거쳐 드디어 2014년 중국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그 의미 또한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인구인 약 14억 명이 살고 있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 베이징의 상징인 버드네스트에서 국내 최정상의 K-POP 아티스트...